안녕하세요. 줌바 강사 김민영입니다. 렉스입니다. 투싸 살사 버전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라틴 펍 가수 보리스 실바님의 모스크뮤올이라고 하는 살사 음악에 줌바 살사로 안무를 해봤는데요. 챌린지 해주신 줌바 강사님들의 모음 영상을 편집해보았고요. 재밌게 봐주시고 이 음악과 안무가 마음에 드신다면 많이 사용해주세요. 챌린지 해주신 줌바 멤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~! encanta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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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